안녕하세요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2020 대덕구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모든 주제를 갖고 영상을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덕이로운 카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대덕구에 이사오면 대덕이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올 3월에 처음 이사온 초보대적부민입니다 대덕구에 이사오니 대덕이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내가 경험한 대덕구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덕이로운 카드로 대덕구 곳곳에서 아니면 대전 전체에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가는 중립 전통시장에서도 대덕이로운 카드는 좋은 힘을 발휘합니다 상인들도 참 좋아하고 서로 웬밀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연관이와 간식을 먹을 때도 대덕이로운 카드를 사용합니다 편의점에서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대덕이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갈 때나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도 대덕이로운 카드로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대덕이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덕이로운 카드는 서로 나누는 가게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여기는 1호점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기부할 수 있는 쿠폰함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대적이로운 카드입니다